여러분 안녕하세요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룰렛 마카우 테이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유 잔액 시드머니는 1173만4천원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할 전략 시스템은 피보나치 원더슨 배팅 시스템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피드 돌아가고 5번이 나왔고요 저는 만원을 세컨드 투업에다가 배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피보나치 더슨 배팅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프로페셔널 갬블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략 시스템이고요 배팅은 여러분은 모드파이어서 천원, 이천원, 삼천원, 오천원 원하시는 대로 배팅 가능하십니다 시드머니에 맞춰서 저는 제 시드머니에 맞춰서 만원 배팅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적중을 했고요 아 만원이 이쪽으로 가자 아 적중이 안 됐구나 오케이 정정할게요 미적중 다시 만원 배팅 들어갑니다 제가 세컨드 다슨에 배팅을 했는데 떨다슨에 배팅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18번 적중했죠 이렇게 해서 만원 수익을 보는 거예요 아까 잃었던 거랑 지금 배팅했던 만원 플러스 만원 오케이 다시 한번 세컨드 배팅 만원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갬블 하시는 거를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선호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 좋아요 칩을 직접 만지면서 배팅할 수 있다는 게 좋긴 한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장점이 굉장히 많죠 쉽게 로그인해서 언제든지 갬블 할 수 있다는 거 오프라인은 운전을 하고 또 가야 되고 차를 타고 또 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또 있죠 하지만 그 생동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오프라인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세컨드 다슨에 만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배팅 지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컨드 다슨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세컨드 다슨에 배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7번이 나왔고요 스피드 돌아갑니다 이렇게 스피드 돌아가고 있고 조만간 힘 빠져서 한 번호에 안착되겠죠 이렇게 7번이 나왔고요 오케이 만원, 만원 배팅 미스했고요 이번에는 2만원 배팅으로 세컨드 다슨에 배팅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피보나치 다슨 배팅 시스템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원, 그 다음에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8만원 13만원, 21만원, 34만원, 55만원, 89만원 이런 식으로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따게 됐을 때는 초기화해서 다시 배팅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내 시드머니에 따라서 내 수익에 따라서 배팅 조절은 하시면 돼요 이렇게 4번 미적중이죠 총 3번을 미스했어요 이번에는 3만원 배팅으로 세컨드 다슨 배팅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댓글을 잠가 놓습니다 그래서 뭐 문의하실 방법은 없으시고요 그냥 이 영상에서는 그냥 여러분들께 교육 차원에서 정보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라이브 할 때 그때 이제 궁금한 사항들 소통하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하시면 저희가 라이브를 켤 때 저희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라이브를 할 거예요 추후 그때 저희한테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면 됩니다 미적중 했고요 이번에는 5만원 타임이죠 5만원 딱 한 군데만 배팅하면 되니까요 뭐 배팅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배팅 금액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이렇게 5만원 배팅으로 들어갔고요 처음 시작했던 시드머니는 1173만 4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피도 돌아가고요 이번에는 세컨드 다슨에 와주길 바라죠 만약에 여기서 부러질 경우에는 8만원으로 배팅금액을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적중 했죠 이렇게 되면 8만원 배팅으로 올립니다 8만원 배팅 세컨드 다슨에 배팅 들어갔고요 여러분 시스템 배팅은 과감한 배팅도 필요해요 그죠? 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못 마친 거죠 이번에 여섯 번째 트라인 거죠 시도 여섯 번째 시도 여섯 번째 시도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긴 하는데 모르죠? 진행해 봐야죠 이게 공은 둘 굴고 다른 데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섯 번째 시도에서도 미스를 했죠 이번에는 13으로 올라갑니다 13 한 번은 맞아요 여러분 두요로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드머니를 탄탄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계속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라도 이게 느낌이 이상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좀 쉬세요 두세 판 정도는 저도 이번에 만약에 안 나온다라면요 한 두세 판 쉴 거예요 오케이 왔죠 여러분 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이 7만 원 정도 봤어요 한 방에 7만 원 수익이 온 거죠 오케이 다시 그러면 초기화하는 거죠 배팅을 만 원으로 이렇게 현재 7분 10초 지나고 있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1타 강사 TV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원더즌 배팅 시스템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게 번호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12개 번호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몰아서 올 때가 많죠 오케이 여기서 다시 한 번 그러면 만 원 배팅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 더즌 배팅 시스템이 제가 아마 가장 좋아하는 배팅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뭐 투 더즌 배팅 뭐 피보나치 뭐 아니면은 십자가 배팅 뭐 이런 것들이 세컨하고 뭐 세컨 컬럼 세컨 더즌 세컨 컬럼 이게 십자가 배팅이잖아요 다이나마이트 뭐 이런 거를 저런 아마 주로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 원 미적중 맞게는 되거든요 그래도 운이 조금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군데 중에 내가 오늘 피크 한 더즌이 좀 자주 나왔다 그러면 더 많이 따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2만 원 배팅으로 올려서 세컨 더즌에다 갈게요 어차피 확률은 33%인데 이게 10번도 안 나올 경우도 있어요 한 더즌이 이게 사람 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영상은 한 15분 정도 플러스 알파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정도 쯤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소통은 저희가 라이브 할 때 그때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이번에도 2만 원 배팅은 실패했고요 3만 원 배팅으로 올립니다 직접 번호에 가는 이 배팅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37개 번호 중에 하나 어떻게 맞춰요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대부분 제가 오프라인 카셔널 가잖아요 번호를 쫓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져요 결국은 이렇게 5만 원 배팅으로 올려요 이렇게 현재 24번 맞은 후에 4번, 4번 미스 했어요 그렇지만 이 세컨 더즈는 꼭 옵니다 확률상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시다가 진짜 한 대여섯 번 정도 안 나온다 그러면 몇 번 쉬세요 쉬었다가 다시 세컨 더즈는 배팅으로 이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계속해서 안 나오는데 밀어넣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제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저는 한 판 싣게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저는 이제 8만 원 배팅으로 올릴 건데 이번에 한 판 싣게요 지금 세컨 더즌만 피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럴 경우도 있어요 휠은 둥글고 사람 손으로 던진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스피도 돌아가고요 또 제로냐? 15번 갔어야 되네 갔으면 먹는 건데 아이고 그렇죠 한 번 더 쉴게요 어차피 11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한 번 더 쉴게요 연속해서 배팅했으면 아까 잃었던 금액 다 한 방에 찾는 거였어요 4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거 먹었으면 너무 아깝네요 배팅할까 생각했는데 제로 때문에 저는 제로가 한 번 나오면 한 번 쉬어요 그리고 딜러가 받기만 한 번 쉬고요 그리고 같은 번호가 두 번 연속 나오면 또 쉽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쉴게요 아니까 갈까? 가보죠 뭐 크게 부담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 보유 잔액 시드머니에 비유해서는 크게 부담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8만 원 한 번 배팅해볼게요 15번이 아깝긴 하네요 그때 연속해서 갔으면 먹는 건데 이렇게 한 번 적중하고 퇴근하도록 할게요 이제 세컨더슨 꼭 나와라 왔다 23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1173만 4천 원에서 13만 원 13만 원의 수익을 받네요 1186만 4천 원 먹고 퇴근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 배팅은 이제 여기에서 그만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피보나치 원더즌 배팅 시스템 설명해 드렸고요 대략 수익 어느 정도 올렸고요 빠른 시간 내에 13분 18초 만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들에는 댓글을 저희가 잠궈놓을 거예요 잠궈놓을 거고요 0번 나왔네 라이브 할 때 저희가 그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궁금한 사항들 이런 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매일 지금까지 1타 강사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